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전국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북이 역대 첫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대회를 준비한 모두 전수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번 우승에 숨은 주역을 꼽으라면 2분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육상 종목의 지도자 전영선 감독인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전영선 충북 장애인 육상감독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종합 우승이란 좋은 결과를 차지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많이 떨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 때보다는 덜 떨리시죠? 더 떨리고 있습니다. 더 떨리고 계세요? 네, 이번에 정말 전국 장애인 학생 체전에서 엿대로 첫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 올해 대회 성적이 정말 좋은 만큼 지난해까지 성적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들어 충북 장애인 체육회 감독으로서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첫 해는 전국 체전에 매진을 했었고 지난해부터는 우리 도내의 꿈마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2회 때는 62명의 선수를 출전하여 55개의 메달은 땄지만 메달 색깔이 조금 은이나 동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번 올해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메달 색깔 바꾸는 데 치중을 많이 했었고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재화를 접목해 가면서 전체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인원은 23명을 감축하고 거기에도 메달 색깔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그게 잘 맞아 떨어져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감독님께서는 이전에는 타지역에서 비장애인 선수들을 지도를 하시다가 충북 장애인 육상 감독직을 맡으신 지 올해로 3년째라고 하셨는데 비장애인 선수를 지도할 때와 장애인 선수를 지도할 때 어떻게 다른지 또 어려운 점들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상당히 많이 다르죠. 비장애인 선수들은 첫째 대화가 되고 말귀를 알아듣고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정해놓은 미션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훈련, 상시 훈련이 가능하나 저희 장애인 특성상 대화가 불가능한 선수도 있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게 개개인 맞춤식이 되어야 되고 장애인 특성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게 대해서 상시 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집중적인 훈련에 선수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맞춤식 훈련을 했던 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에 비장애인 선수를 지도할 때도 여기 충북에 계셨나요? 그때는 경북에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경북에 계시다가 그러면 이제 청주 분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북과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네, 저희 아들이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충북 체육회에 37회 저희들 전국체전 2017년도에 계약이 되었었고 계약과 또 동시에 제가 늘 엘리트 비장애인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노후에 언젠가는 꼭 장애인 선수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인지 동시에 육상감독 채용 공고가 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지원서를 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늘 바라던 일이었고 언젠가 꼭 하고 싶다는 일이었다는 그런 결심이 있었지만 감독직을 맡았을 때가 충북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를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방송 표현으로 적절할지 모르지만 끔찍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아들과 함께 충북을 위해서 왔는데 비장애인과 이렇게 다른 훈련 조건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모르고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었고 37회 전국재전 개최지라는 것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었고 때마침 저에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선택은 했는데 막상 채용이 되어서 출근을 해보니 사무처의 분위기가 정말 석빈구 안에 들어있는 그 느낌 제가 체육 지도자지 보험 설계사인가 영업사원인가 할 정도로 너무 막연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상시 충북 선수는 2, 3명에 불과했고 거기에서 종합 우승을 하라고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물줄기를 찾아서 수맥을 찾아서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막연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 갔는데 등록된 선수는 2, 3명밖에 없고 또 우승은 하라고 그러고 정말 압박감과 부담감이 엄청나셨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선수들부터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좀 하셨어요? 1월 첫 출근을 해서 컴퓨터에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연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야생마처럼 밖에서 뛰어다녀야 되는 체육 지도자인데 컴퓨터 앞에서 과연 컴퓨터랑 마주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선수가 트랙필드, 도약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25가지의 유형을 가진 장애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뇌변, 척수, 절단 이 모든 선수들에 대한 전 종목이 150개 정도가 되는 이벤트 종목에 선수는 날랑 두세 명이 있었고 쉽게 기해서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분명히 답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뒤적거리다가 타 시도 선수의 우수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과연 어떻게 지도가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게 첫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이트에 그 선수 등록 이력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마침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싫어할까 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계심을 가지고 할까 봐 타 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선수가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저의 신분을 밝히고 그 선수는 어떻게 그 시도에서 관리를 받고 있나야라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수가 관리요? 무슨 관리요? 이렇게. 정말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계신데 그 시도에서 아무런 관리가 안 된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희망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선수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몇 차례 대화를 더 나누었는데 그때서 아 이건 아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할까요? 라고 했어요. 아 이렇게 전화로 시작해서 만남까지? 네. 그랬더니 만난다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제가 타지역인데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주중에 일을 하는데요. 주말에 가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이었겠죠. 한편 설레고 한편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성인 장애인 선수를 제가 밖에서 1대1로 만난다는 거 상상도 못할 뿐더러 과연 이 선수가 나올까? 아니면 거짓말로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를 떠보려고 했을까? 저는 너무 간절한 마음에 시도를 했는데 그 선수는 장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금요일 날 밤을 꼬박 세우고 토요일 날 그 선수를 만나러 발길을 옮겼습니다. 네. 직접 만나서 그러면 직접 영입까지 하신 건가요?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우수 선수를 영입을 첫 선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가진 노력 끝에 타시도의 우수 선수들을 영입을 하셨는데 그럼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성적을 내는 거잖아요. 네. 2017년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충북 육상 성적은 그럼 어땠나요? 제가 오기 전에 솔직히 모르고 왔지만 와보니 만 점가량의 점수로 총합 10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7위의 시도에서 10위면 중위권 정도죠. 네. 더 밑이라고 보면 되는데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가 그 선수와 인연이 되었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순풍순풍 그냥 돛담배. 네. 돛을 그냥 제가 풍량에 이끌려 가듯이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부터 다른 시도 선수들도 제 진심이 통해서 선수들 간에는 장애인 선수들 간에는 되게 연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소문들을 듣고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를 제가 확보를 하고 그 선수들을 이적은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의 몫이었어요. 네. 선수들이 마음 하나 보고 그 어려운 선택을 해서 타 지역에 이적을 해왔을 때 과연 앞으로가 문제지 이 선수들을 데려다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였다라는 제 몫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책임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훈련에 매진을 했었고 거기에는 장애인 체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우리 도지사님 그리고 저희 또 장애인, 충북 장애인 체육회의 회장님이시 또 한 이시종 도지사님과 저희 체육회의 사무처장님, 이중근 사무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제가 운동하면서 선수를 지도하는데 절대적으로 거침없이 가도록 도와주신 큰 영향을 하신 분들이고 거기에 우리 선수들도 진심이 통하고 저의 정성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대우를 받아 봤다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선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여기 처음 태어난 게 충북인 것처럼 그게 제가 헷갈릴 정도로 선수들이 먼저 솔선수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감독님의 열정과 노력으로 그만큼 선수들의 실력이 끌어올려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당시에 진짜 소감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한 선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선수들 전국적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솔직히 열악하고 전문 기술이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이 선수들은 너무 간절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이 감사한 거지 배부른 사람에게 소고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적시적적 때 제가 때마침 그 선수들과 진심이 통하고 맞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소외된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기 시작했더니 이 선수들은 쉽게 얘기하면 고기도 안 사줬는데 고기 먹은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기서 저는 강한 힘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충북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했고 그 선수들이 결국은 개인적인 문제로 두세 명은 다시 원 소속대로 이적을 했지만 나머지 선수 5명의 선수들은 지금 우리 후배들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면서 같이 더불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배 양성까지. 정말 감독님의 뛰어난 지도력이 돋보였던 첫 해. 그러니까 2017년의 대회의 성과만큼이나 그 다음의 성과도 기대가 됐었는데 2018년 전국 장애인체전 역시 육상조목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더 멀리 포원을 내던지려고 몸을 앞뒤로 크게 움직이는 뇌성마비 장애인 선수. 있는 힘껏 던져보지만 기록을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 이번 체전에서 곰복, 원반 던지기 두 종목 모두 1년 전보다 월등히 앞선 기록으로 은메달을 거머쥐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번에는 개최지 이점이 컸던 지난해 결과에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 순간 옆에서 지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용기를 북돋아준 감독의 역할이 컸습니다. 선수들 장애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맞춤식으로 이끌어주는 게 관건. 지난해보다 장애인 선수들이 기록이 향상된다는 것은 재활이 되고 있고 장애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만족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종합순위 3위가 목표였던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112개, 은메달 84개, 동메달 79개를 획득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꿈과 도전의 무대에서 유감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치른 충북 선수단 모두가 승자입니다. 네, 이제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선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지도를 하시고 또 개개인에 맞춰서 맞춤형 지도를 하고 계셨는데 감독님께서 장애인 선수들을 지도할 때 특히 신경 쓰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좀 신경 쓰세요? 네, 첫째는 이제 소통이에요. 소통이고 둘째는 그림자처럼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 혼자서 몸을 자유자대로 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리모컨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들과 그림자처럼 1심 합체, 동체가 아닌 합체를 해서 같이 움직이셔서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자기가 인지할 수 있도록 수차례 수백 번, 수만 번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제가 눈을 다른 데로 돌렸을 때 이 선수들은 그 자세를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자기 것이 돼버려서 다른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 다시 그 자세를 잡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려워서 선수들이 한 번 잘못된 자세를 잡기에는 나쁜 습관이죠. 그걸 잡기에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절대적으로 선수들에게 시선을 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못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장애인 선수들이 기록이 향상되고 이런 거는 재활이 되고 있고 또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거 직접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쉽게 얘기하면 기적은 노력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때 37에 왔을 때 너무 막연했지만 그때 나의 전략은 오로지 우리 처장님 말씀처럼 우승이었습니다. 우승. 우승에 우리 선수들의 오래된 고질적인 자세를 그 틀을, 근간을 바꾼다는 건 어마어마한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선수들의 단점까지도 칭찬해 주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목적 달성을 했었고 하고 나니 이제 우리 선수들이 체육인이라는 거죠. 장애인이 아닌 체육인으로서 성장하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그걸 도와주는 게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체력과 우리 선수들에게 재활을 돕는 게 멀리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시합 맞춤식이 아닌 개인기량, 체력 올리고 재활하는 데 전적으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자신감, 본인 스스로 몸에 힘이 붙으니까 기술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작년 대비해서 한국 기록이 5개나 나오고 저희들이 홈이 아닌 어웨이 익산 경기 가서도 전북 경기에서 홈 경기에서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빼고도 저희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내고 했던 부분이라서 역시 장애인은 저희 처장님께서 항상 언급하시는 것처럼 재활이 최우선이 되어야 스포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승도 따라오고 당연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모든 선수가 훈련을 통해서 재활이 되고 장애를 극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지 못한 선수들을 보일 때 마음도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충분히 마음이 아프죠. 저는 장애인을 접근하고 학생 선수들을 만날 때 항상 부모님들과 첫 대면을 할 때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짐을 오늘 이후로는 나누겠습니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태어난 하루살이가 온 세상에 비가 오는 것처럼 죽듯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그 짐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부터 같이 가족의 일환으로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주변 잘 된 사례를 보고 무조건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몸과 처지를 우선 생각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선수들에게는 저는 항상 맞춤식 접근을 해서 심리상담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런 걸 먼저 몸소 보여주고 본인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허락이 되었을 때 농장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저는 뒤에서 자동으로 같이 더불어 나란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같은 심정으로 먼저 저를 오픈하고 다가섰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충북 장애인 육상팀이 왜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영선 충북 장애인 육상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프라임 인터뷰 계속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전영선 감독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감독님께서는 감독님이기 이전에 16살의 날이 최연수 국가대표로 선발될 만큼 정말 총망받는 창던지기 선수였다고 들었는데 많은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창던지기를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거는 실화입니다. 우연히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시간에 저희 학교 대표로 나가는 굉장히 뚱뚱한 친구가 있었어요. 체육이 큰. 그 친구가 창던지기 선수였는데 그 친구가 창을 던지고 주워오고 창을 던지고 주워오고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허락을 했고 제가 반대편에서 창을 주워준다고 그쪽으로 던졌는데 그 친구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체육 선생님께서 보시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부산말로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시더니 다시 한번 던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또 그렇게 던졌어요. 또 던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집으로 가고 제가 그때부터 창선수가 되어서 학교 대표로 나갔는데 1등을 하고 바로 부산시 선발전에 갔는데 거기서 학창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공돈지기하고 올라왔던 선수들을 다 제치고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단시간, 2년 반 만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하루도 훈련일지에 국가대표가 될 것이라고 안 적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꿈은 생시에 일어났던 일을 자면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꿈이 현실로 일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최연소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도와주려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친구를 집에 보내야 했던 그런 정말 웃픈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16살에 최연소 국가대표가 될 정도면 정말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활약상은 좀 어땠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재전, 67일 전국재전 때 이제 1학년의 나이로 고등부 한국기록을 세우고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모든 게 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크게 교훈 삼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식물도 적정한 시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났을 때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꿈을 이루었는데 그 뒤에 후속적인 꿈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태능 가는 게 꿈이었지만 태능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나이도 아니었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가정에서 라면이나 그 당시에 임춘해 선수처럼 그 세대이기 때문에 힘겨운 생활에서 선수천의 높은 고칼로리는 나한테는 꿀이었고 그 꿀이 나를 퇴부시킨다는 거는 생각도 못한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관리부주의로 17kg라는 체중이 불어서 부산 우리 소속에서 강제 태촌을 시켰어요. 국가대표로 데리고 가서 선수를 망쳤다는데 그거는 제 의지에 따른 거지 거기에 계시던 국가대표 감독님들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간절했던 태극마크를 저의 소홀함으로 반납을 하고 나와서 그게 제가 지금 우리 선수들을 폭풍 성장하도록 하는 데는 교과서보다 더 나은 영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장애인 지도할 때도 그런 훈련 방식을 접목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바뀌는 환경에 대한 민감함 예민함 토양이 너무 거름이 많아도 네 식물이 급성장해버리면 끝내는 비바람에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교훈이라서 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꺼내서 우리 선수들 지도하는 데 써먹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는데 올해 장애 학생 체전을 준비하는 동안에 친정 아버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학생들 훈련 때문에 가시는 아버지를 제대로 못 챙겨들었다. 그래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학생들 훈련 때문에 고맙습니다. 학생들 훈련 때문에 돌아가신 이틀 전날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올해 못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엄마 하니까 이제 눈을 못 맞추는 것 같아. 공주야 며칠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길래 엄마 며칠은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월요일날 내가 일을 하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화요일날 연차 써서 꼭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일요일날 저녁 되니까 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잠시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날은 저희들 우수 선수들 기존에 하던 선수들 프로그램을 줘도 되는 선수들이 아닌 저를 믿고 처음으로 뇌성마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두 학생의 부모님이 저를 믿고 육상에 입문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가서 그 학생들을 보고 처치를 잘해야 처방을 잘해야 그 선수에 대한 맞춤식 훈련이 되고 처치가 됐는데 신뢰죠. 믿음이고 그 부모님은 저를 믿고 맡기셨는데 제가 첫 약속에 자리를 못 지킨다면 과연 그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라고 제가 제 자식을 맡겼을 때라는 그 마음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고가 되어서 저희 처장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제정신이냐고 빨리 가라고 하시길래 처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처장님 그 어머님은 저희 부장님과 주무관님을 보고 그 자식을 맡긴 건 아닙니다. 저와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임종을 지키는 부분도 아니고 아버지가 더 잘 아실 거니까 저의 뜻을 꺾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참 대단하다고 고집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충주에 넘어가서 그 아이들과 첫 대면을 하고 몸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테스트했을 때랑 직접적으로 첫 훈련을 하는데 그 학생 한 명은 경직이 너무 심한 학생이라서 과연 이 선수가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은 했는데 고맙게도 이번 학생체전 때 그 선수 둘 다 메달을 다 땄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자리를 늦게 지킨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장애인 선수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스포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장애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얻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저희 때는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집안을 일으키려고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웰빙, 자기 자신, 자기 관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스포츠가 되었어요. 그런데 운동은 밥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들이 잠깐 움직이다가도 한 주만 움직이지 않다가 잠깐 아파트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찬 것처럼 그만큼 우리 몸은 비장애인들도 장애인과 다름없이 하루하루 퇴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애인 선수들 어느 신체 부위 하나, 누구 하나라도 다 열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비장애인보다 누구보다 배로 노력을 해야 되고 잃어가는 그 부분을 더욱더 발달시켜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하면 정신이 신체를, 육체를 지배하듯이 우리 선수들 어차피 힘듭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앞으로 하면서 제가 경험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땀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이고 앉았던 학생이 서는 걸 보았고 서 있던 선수가 걷는 걸 보았고 서 있던 선수가 뛰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기적이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수들의, 그 학생들의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고자 하는 노력은 신도 말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제가 지금 해왔던 만큼 이대로 코스에서 나갈 거고 더욱더 그 선수들 개개인의 맞춤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 장애인체육회 전영선 육상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노력에 관한 헬렌 켈러의 말인데요.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곁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리고 충북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전영선 감독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